안녕하십니까 로지텍 G604 마우스 수리 나윤테크입니다. 입고된 마우스는 경기도 김포에서 입고된 마우스구요. 좌클릭 우클릭 더블클릭 증상이 심한 마우스입니다. 마우스 수리는 기존의 스위치 옴론 차이나 스위치를 적출하고 후아노 블루쉘의 블루다 스위치를 이식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마우스 분해와 수리를 진행합니다. 마우스 상태를 보시면 스크래치가 매우 심하구요. 이쪽 고무 부분 떨어져서 덜렁덜렁 하는 부분입니다. 상단 부분도 스크래치가 상당히 많이 나있는 마우스입니다. 교체 진행되는 스위치는 후아노 블루쉘의 블루다 스위치로 교체를 진행합니다. . vivid. 미래든지 후아노 블루MC fitness coff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로지텍 G604 마우스의 내부 구조구요. 로지텍 마우스 중에 가장 복잡한 마우스입니다. 지금부터 분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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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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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아노 블루셸의 블루다 스위치로 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를 적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로 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로 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로 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 교체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존에 적용된 없는 차이나 스위치를 후아노 블루셸의 블루다 스위치로 교체가 진행되었습니다. 마우스 조립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로 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로 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로 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로 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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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측면에 구모 떨어진 것을 접착제로 접착하도록 하겠습니다. G604 마우스에서 측면에 구모가 정말 잘 떨어집니다. 네, 고무 잘 붙었고요. 이후에 구모가 되서 matters, 감히ไป,対する, forme, 그리고 아름다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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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